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로부터 자유로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 소개되겠지만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께서는 당이 책임지는 것이지 윤 대통령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홍준표 시장도 대권에 대한 그런 꿈이 있고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인 윤 대통령과 그렇게 부딪힐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은 분명히 4월 10일 총선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5년간의 그런 기간 중에서 2년 대통령 임기 동안 선거가 완전하게 기울인 운동장과 같은 형태로 치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은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냥 굳이 윤 대통령을 개량해 가지고 쓴소리를 해서 본인이 덕을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한테 덕을 볼 필요도 없고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논평을 하는 거죠. 윤 대통령 책임이 아주 커죠. 본인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민 사무총장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이번 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그런 도구 가운데 하나였던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데 활용되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선거관리위원회의 노회한 사람들과 함께 정부 안에 국민의힘 안에 맞섰던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본인이 지금부터 겪게 되는 그런 비난이라든지 어려움은 자업자득인 거죠. 대통령이 2년 동안 재임하면서 본인 휘하에서 치료졌던 그런 공직선거에 대해서 단 한 마디의 논평, 선거 전 외에 단 한 번의 논평도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앞으로 고초를 겪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편에 서 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고 당이 책임질 것이다. 이것은 절반의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언론상의 준견 칼럼니스트들, 논설의원들, 외부 필진들의 아무 말 대잔치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듯한 그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총선을 이렇게 해서 패배했다. 저렇게 해서 패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이름들 표를 주었습니다. 4년 전에 2020년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그 표를 국민의힘 측이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대패는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선거병 이것을 국민의힘 관계자나 대통령께서 그것을 못 막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패배를 한 거지 국민이 변심을 해 가지고 표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니죠. 세상에 변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입니다. 아무리 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 성향의 사람이 좌파 성향의 이름 후보와 함께 표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참 논평도 정말 정직한 논평을 찾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인 것 같아요. 지적인 정직함도 없고 인간적인 정직함도 대단히 이렇게 얕은 그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한 사회 여론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농객들의 4월 10일 총선에 대한 그런 논평을 보게 되면 헛소리 대잔치다 이걸 넘어 가지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 왜냐하면 선거부정의 실체를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을 그냥 드러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소개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 설명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본의와 달리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정당 후보를 얼마만큼 이득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아주 쉽게 제야 전문가가 제시한 그 자료를 제가 완전히 소화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 그냥 바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많은지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고간대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법정 공유일인 본투표 당일투표를 제쳐놓고 사전투표를 하는데 얼마나 바보 천치 같은 짓인가라는 부분들을 누구나 여러분들 알기 쉽게 그리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굳이 제야 전문가의 노력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표를 얼마만큼 훔쳤는지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아주 간단 명료한 사전투표 진짜표 계산하기 이런 부분들도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제야 전문가가 제시했는데 그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쉽게 아 사전투표가 이런 제도구나 그리고 우리 동네의 사전투표 제도에서 표를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훔쳤는지 그걸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율 67% 사전에 미리 세팅된 그런 점검물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도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